2, 마이너스 2, 알파는 140, 마이너스 144니까, 알파는? 그럼 세근의 합은 36이지 10은 9의 ncr이지 ncr은? 그래도 48인데? 두개끼리 고분 마사 마이너스 72, 플러스 72 어차피 없어지잖아 10, 마이너스 6분의 npr이 되겠지 6분의 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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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npr 24인데? cr이 48인데, pr 24가 어떻게 나오지? 응? 말이 안되잖아 pr 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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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틀렸는지 아 이게 앞에 12라는 것 때문에 온거구나 12 아니 근데 원래 맞지 않나 12로 나눠봐 그냥 처음부터 x33 얼마 4분의 3은 ncr 6분의 npr 12는 0이 되겠지 그럼 이거의 세근이 2와 마이너스 2랑 아 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했네 어이가 없어 내가 어이가 없었어 그럼 세근의 헤브은 그러니까 ncr이 4가 되는거지 두근끼리 헤브은 와이너스 0뿌레라기 아 그럼 말이네 npr이 24 그럼 r은 그러면 ncr 거기 r3이 되는거고 응? 응 그것도 말이 안되잖아 왜요? 그러면 nc3이야 어떻게 4가 돼? nr 4가 ncr 너만 B bıcents 3 LC 4 остав Zus 2 아 그러 champion 바로 Pronounce ㅅ ㅅ ㅅ ㅅ